정말 기가 차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도에 주택 인허가 물량이 축소돼서 발표되었다고 하는군요. 얼마 전 영상을 통해 서울, 경기, 인천 2023년에 인허가가 18만 호밖에 나오지 않아서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니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전망이 바뀌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공급 물량 중에서 가장 선행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인허가 물량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국토부 보도 자료를 보면 2023년에 인허가, 착공, 중공 자료가 잘못 발표되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주택 공급 실적을 정정한다고 합니다. 정비 사업,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코드가 누락되었다고 하는군요. 지난 2월에 인허가 수를 통해 수도권 부동산 가격 향방을 말씀드렸는데요. 잘못 올라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 분위기를 말씀드렸을까봐 국토부에서 수정된 데이터를 후다닥 다운받아서 인허가 착공 데이터를 수정했습니다. 지금부터 얼마나 큰 변화가 생긴 것인지 말씀드려볼게요. 수도권 인허가입니다. 기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8만 호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26년 후반, 27년까지 입주 공백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4월 30일 수정된 데이터를 적용시켜서 다시 그려봤습니다. 2023년 1년간의 인허가 데이터가 키가 좀 커진 모습입니다. 18만 호에서 20만 호가 되었군요. 약 2만 3천 호가 증가한 것인데요. 이것이 많은 물량일까요? 수도권에서 역대급 많은 인허가가 나왔던 15년에 40만 호, 16년에 34만 호가 실제 입주 물량으로 나타났을 때 하락이 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6개월의 단기 하락, 겨우 0.3 지수 하락하는 데 그쳤죠. 그리고 2008년에는 19만 7천 호 인허가로 적은 인허가가 한 해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적은 물량이 입주로 나타난 2011년부터 전세가는 크게 올랐고요. 지속적으로 전세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승폭도 엄청 낮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수로 무려 23만큼 상승했었죠. 결국 23년에 약간 많아진 20만 호 정도는 수도권에서 절대로 많은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허가 수중에서는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제 신혼부부들, 가족이 선호하는 평형대의 공급 물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로 봤는데요. 기존 데이터로 봤을 때는 10만 7천 호로 매우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오래 수정된 데이터를 보니까 12만 천호 정도입니다. 13,800호 정도 늘었는데요. 이 정도 물량이면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결코 많지 않은 물량입니다. 과소 입력되었던 데이터를 수정해보아도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북토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누락된 것은 정비사업 물량이라고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은 주로 서울에서 활발하죠. 서울 재건축의 특성상 평균 대지 지분이 넓지 않아요. 그래서 새 아파트를 만들어도 그리 높게 만들지 못합니다. 헌 아파트의 보라색에 원래 살고 있던 분들이 새 아파트에 다시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럼 위에 있는 빈집들, 즉 일반 분양 물량만이 새 아파트 입주 효과를 나타냅니다. 수치로는 2만 3천 호가 늘어났어도 실제 새 아파트는 그리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니 공급 물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일단 수도권에서는 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년 이후에는 안정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추가로 제가 운영하는 무료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주기적으로 부동산 시황에 대해 들을 수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시는 방법을 보실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